심의 승문보석 찾기로 가가지고 그렇게 가자 신입! 신입 쪽으로 없으면은 하랑님 어서오세요 아 리밍? 리밍이가 누구지? 얼굴이 낯이 익은데? 아니 기억으로.. 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누구예요? 너무 오랜만이네 응 잘 지내셨어요? 네 아 너무 진짜.. 저 완전 그때 완전 신입 때 그때 한 번 오시고 많이 놀러 오셨었는데 그렇지 이제 자주 올게 강아지 잘 지내요? 잘 지내지 제가 목욕 시켜드렸던 강아지 지금은 애기에서 많이 컸겠다 이거 강아지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리밍아 기억하고 올게 기억하고 올게 기억을 해봐 야 그거 줘봐 상처 주대가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해서 내가 더 상처야 지금 흥선 100개 언제야 이거? 맞아 내가 기억을 했어 뭔가 기억이 났었어 내가 이뻤어 어 이뻤어 이뻤어 피아노를 쳤었구나 아 진짜 못 쳐서 이러는 거야? 하나 하는 거 없어? 아 이거 몰라요? 니.. 니 나한테 죽어볼까? 맞다 아닌데 아 남순님 반갑습니다 보카보카 안녕 오 이분은 웃는 게 이쁘시다 손톱 깎는 남순님 감사합니다 보카보카 보카보카 엔에스 남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웃는 거 진짜 이쁘시네요 아 남순님 감사합니다 샤샤샤샤샤 받으세요 뭐야 진짜야? 거짓말 그 잘생긴 남순님? 네 엔에스 남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나 있어 나 있어 남순님 감사합니다 웃는 게 이쁘시네요 와 100개가 톱팬가 네 남순님 20반밖에 남순님 제 말하는 게 그렇게 기계 같나요? 그러지 않죠? 자연스럽죠? 저게 보카보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 같다고요? 네 진짜요? 기계 리액션이 저 창문 댄스라서 시작할까요? 이렇게 리액션을 할게요 선은 쓰고요 좀 거기 그리실 수도 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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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충격 받으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이쁘신 거 같은데? 남순 형파도 되게 호수도 이쁘시던데요 아유 기지배 아유 안 통해 언제 서울 오시면 아 어떡해 어떻게 매니저 같이 한 번 해요 누나 근데 왜 누나라고 해요? 저기 남순 오빠 저 동생입니다 민쯤 깠어요? 민쯤 깠어요? 민쯤 깠어요? 오빠 저 그렇게 보여요? 제가 한참 동생인데 안 깠으면 얘기하자 우당탕지수 아나운서 역해 아나운서세요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고 있어요 와 와 아나운서신다 쨍쨍이신데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아나운서 발성을 해주신다는 거 같은데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역시 한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가 되면서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 내일 최저 기온 7도 최고 기온은 12도를 보겠습니다 에피타트 주단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아하 와 평소에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른가요? 아이고 또 맥키! 맥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맥키 고마워요 역시 아나운서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뭐야 발성이 달라진다 청소에 역힘 여기있어요 남순님 흐흐흐흐 흐흐흐흐 엔에스 남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성순하시네요 누구세요? 남순님이세요? 아니 얼굴이 안보여 어? 남순님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귀여우셔 아 90년생? 한 살 차이네 여기 써져있습니다 아 요가를 잘하시고 응 여기 나이 써져있어요 생방중에 줄자 제거한거에요 오 약간 그 치수에 민감한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적혀있길래 룰렛이나 타볼까 그 그 아아악 아악 와 룰렛 감사합니다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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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하는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원 투 흡 흡 흡 흡 썸타는필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가니에 염증이 있으시네요 이분도 음 우당 아 지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다시 드리러 왔어요 잔학회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 네 잔학회님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까 아나운서신데 그래도 돈 앞에는 장사 없으시더라구요 진지하게 안받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응 음 음 음 음